저 고난의 땅에 함께 계시는 주님 탄식과 신음소리 다 듣고 계시네 생명을 주소서 부르짖는 동족들 자유가 그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사 북한 동분들의 휴가게 별만을 풀어주십시오 멍에의 조를 불러주십시오 악조로부터 제 유학을 불러주십시오 예수군이 그 지옥까지는 육체상의 모의를 던져버려둔 어느 멍에나 그 스케일 수령으로 끊어지지 않아 주여 우리를 부르사 주여 우리를 부르사 자유의 땅을 향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영광의 나를 위해 저 고난의 땅에 함께 계시는 주님 탄식과 신음소리 다 듣고 계시네 생명을 주소서 생명을 주소서 부르짖는 동족들 자유가 그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사 파슴을 상시오 주여 우리를 세우사 중도자로 성격해하소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자유의 땅을 향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북한 누구들이 저렇게 황폐한데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소 북한이 자유 기도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생명을 드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민족이 사는 족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말 기쁘고 자유의 땅을 향해 내 말 기쁘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말 기쁘고 영광의 날 영광의 날 한글자막 by 한효정